시작합니다 도아 도아 이제 기분 괜찮아졌어? 아이 또 화가 났어? 엄마 기저귀 빨래 안 바꿔줘서? 미안해 엄마도 청소 좀 해야지 엄마랑 말하기 싫어? 화 많이 났어? 까꿍 까꿍 노래도 안 할거야? 까꿍 진부해 화해하자 악수 고마워 앞으로 기저귀 바로바로 바꿔줄게 응? 화풀어 이제 그만 화풀어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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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 잉 잉 잉 잉 잉 잉 잉 잉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잉 잉 잉 잉 잉 잉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 모른척하지 말고 돕고 살라 그랬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I'll be back